꾸러기 친구들 어, 범마 네, 누나 나 배가 너무 아파, 나 지금 오른쪽 아랫배가 막 저번에도 스트레스성 복통이라고 야 지난번이랑 달라 진짜 빨리 와 저 아버지 재살아, 충주 내려와있어요 119 부르시라니 야 이 새끼야 119 부르다가 기사 짝깔리래 그럼 어머니께 전화해보세요 제가 할까요? 어, 하지마! 엄마한테 하지마 내가 알아서 가볼게 오른쪽 아랫배 면 맹장일 수 있는데 아, 저기요 미안한데 지금 어디 가요? 나? 근처 소민대학병원 새벽 2시? 볼 일이 좀 있어 아, 뭐 암튼 그럼 또 잘 됐네요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는데 가는 길에 나 좀 데려다 줄 수 있어요?